공사장이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는 에어백. 평소에는 작업복처럼 입고 있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공기가 주입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바닥에 부딪힐 때 충격을 받으면서 다치거나 목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머리나 척추 등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세이프웨어의 산업용 웨어러블 에어백에는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체의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에어백이 작동하면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위치를 통보해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서는 이 에어백을 산업현장에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500여개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판매된 수자는 만벌이 넘다 보니까 실제 여러가지 환경에서 쓰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2미터, 2.5미터, 3미터에서 실제 저희 제품을 입고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었고 실제 저희 제품이 잘 동작을 해서 전혀 다치지 않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출시된 지 2년 만에 무게를 줄이고 세탁이 가능하게 한 데다 쿨링 시스템 등을 보완하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왔고 최근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이프웨어는 산업용 에어백에서 나아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바이크용 에어백과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상 에어백을 개발했습니다. 낙상 에어백은 평소에는 벨트처럼 가볍게 착용하고 다니다가 이상 움직임을 감지하면 부풀어오르면서 관절 손상이나 파열 등의 상해를 방지해줍니다. 역시 다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특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질만 하면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 작업복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중소기업의 착한 기술이 산업현장에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